크리스 범스테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범스테드 이번에 또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했죠.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닝루틴을 한번 제가 3일 정도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빡세더라고요. 이거 맨날 한다는 게 약간 신기하긴 한데 몸이 좋아할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시죠. 크리스 범스테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1리터씩 먹어요. 제가 뭐 양심껏 못해도 한 릴럭소는 먹어야 되니까 물고문이에요. 여기까지 먹으면 양심상 1리터 먹어. 첫 시작부터 힘들다. 물 먹기 클리어. 이거 안 흘리려고 천천히 한 건데. 크리스 범스테드의 두 번째 모닝루틴은 카페인을 먹는 거 같아요. 아침에 유산소를 탈 때 카페인 섭취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그냥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서 유산소에서 그냥 이점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근데 어떻게 방금 물을 1리터를 먹고 또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고문이 서럽네요. 어우 먹기 싫다. 크리스 범스테드 세 번째 루틴은 유산소를 타는 건데 이게 제가 본 영상이 시즌 막바지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설렁설렁합니다. 뛰진 않고요. 걷는데 경사를 좀 높였다가 맞췄다가 하면서 걷고 카페인 플러스 공부 유산소로 체지방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작업이 아닐까 뭘 안 보더라고요. 보통 우린 유산소 하면서 뭐 휴대폰을 보거나 뭘 하잖아요. 그 스크린에다가 수건을 딱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하면서 그냥 뭔가 명상하듯이 하지만 저는 명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네요. 책이나 선택했어요. 손흥민한테 맞았거든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스 범스테드는 유산소를 타고 난 다음에 영양제를 먹거든요. 근데 영양제를 먹는 게 약간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정도 나오는 거에 약간 과장 보태면 한 세 배 정도 먹어요. 뭐 먹는 게 엄청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비타민을 많이 먹고 간보호제랑 신장보호제를 엄청 많이 먹고 오메가3를 한 열 알 정도 먹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신장과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그렇게 먹는 거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게 되면 피가 되게 끈적끈적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를 오메가3를 좀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저의 그냥 얕은 지식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콩만 한 거 네 알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저도 간보호제 먹고 비오틴 들어있는 이 판토모나라는 거 먹습니다. 저도 그 맛 적지 않죠. 저도 좀 먹습니다. 물고 물고 배가 이미 엄청 푸른 달아놓을 수 있는 밥을 먹는 겁니다. 제가 시그니처예요. 항상 이걸 먹더라고요. 계란을 베이스로 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리고 계란 흰자만 넣거든요. 저는 근데 계란 노른자 좋아하니까 대충 하나 먹어요. 이거 없음이에요. 프로틴? 반스푼. 아몬드 우유. 아몬드밀크. 과일 같은 거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거의 한 세 배 정도 먹긴 하던데 전 열 정도만 먹겠습니다. 프로틴을 많이 먹어보네. 맛있겠죠? 약간 무슨 맛이냐면 프로틴 파우더 들어가서 초코 향이 나는 계란빵인데 촉촉하지 않은 푸석푸석한 계란빵. 자세한 레시프를 찾아보시죠. 아마 구글의 침으로. 자, 프리스 범세드. 이름을 너무 많이 말해서 진짜 친근해서 콤브롤러랑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구기적으로 하는데 집에 요가매트가 사놨지.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같이 생긴 마크가 있는데 요가매트를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 이걸 이 시간에 오, 많이 굳었네. 하... 하기 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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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서 멘토 안녕하십쇼 누구냐고? 야, 나, 이XX야! kids 어서 오세요. 오, 촬영 중urs이에요? 네. 난 아침부터 오늘 아침의 잘 촬영 중이에요. 2회차 시범 모닝뮤팅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커피 이게 제가 실제로 먹는 영양제들이고요 팩으로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아무거나 먹어요 이렇게 팩으로 들어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간보호제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 사실 뜯지도 않아서 새로 산 거고 근데 오메가3는 사실 저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일반인들이 한두 알 먹으면 저는 한 네알에서 사서알 정도 먹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산토문화라는 편인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두 분 다 머리가 약간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진다는 걸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토문화를 좀 이거 어제보다는 낫네요 비타민 뭐요? 왜 영화제는 별로였어요? 품롤러 비추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비추한다기보다는 운동 전에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 범세드도 자기가 원래 스트레칭을 거의 해본 적이 없대요 막 우승한 시합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운동과 완전 별개로 이렇게 폼롤러랑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다라고 정적 스트레칭을 얘기해요 운동 전에 한 정적 스트레칭은 좋지 않지만 운동과 별개로 한 정적 스트레칭이 자기가 이번 시합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나고 하면서 어떤 스트레칭을 했냐면 이걸 카우치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소파에서 할 수 있거든요 크리스 범세드가 정말 강추하는 스트레칭 중 하나가 이 힙 플렉서 장려근 스트레칭을 사실 저도 이 스트레칭을 굉장히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대충 보면 이런 거 할 거 허벅지 앞쪽 하나 해주고 허벅지 뒤쪽 하나 해주고 엉덩이 이쪽 하나 해줘서 하체 위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풀 스트레칭 루틴을 공개하진 않던데 찾아보시지 아마 구글에 칩니다 아침에는 몸이 너무 뻣뻣해요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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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로 샤워를 할 때는 보통스럽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조금 추울 수 무슨 사이요 아악 아악 욕 미척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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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악 제품입니다. 비오틴과 판토테산이 1대1로 황금비율로 제작되어서 네이버 쇼핑 1위이며 후기가 무려 3만개입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 범세드의 루틴을 3일간 따라해보면서 느낀 점들에 첫번째 일어나면 물을 1리터씩 먹죠. 저도 원래 물을 많이 먹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1리터 먹는 건 솔직히 좀 오가 아닌가 싶었고 가장 큰 단점은 화장실을 갑자기 매우 자주 가게 됩니다. 무슨 사연이? 땀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커피를 먹죠. 사실 커피의 그 인효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먹고 커피 먹으면 또 오줌 더 많이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딱 먹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빨리 깬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없어서 그리고 유산소화기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러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실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이클이라도 좀 타면서 유산소를 하니까 그래도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이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한 10분, 20분이라도 좀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폼롤러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일요일만 했거든요.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니까 확실히 근육이 좀 빨리 회복된다? 스트레칭과 폼롤러가 묶어 세트로 둘 다 이제 매일 해주니까 제가 이제 아침 루틴을 끝내고 나면 이제 운동을 갔는데 아침 운동할 때 조금 더 몸이 빨리 풀려서 조금 더 운동이 잘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찬물 샤워인데요. 22년도부터 좀 꾸준히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요즘 사실 엄청 춥잖아요. 솔직히 고통스럽거든요. 솔직히 고통스러운데 찬물 샤워하고 이렇게 딱 수건으로 딱 닦으면은 그것만큼 또 약간 개운하면서 뿌듯한 게 없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마지막에 한 1분 정도만 찬물로 확 하면은 몸이 후끈후끈해집니다. 그래서 찬물 샤워하고 한 번쯤은 꼭 해보십시오. 이 날씨. 이 날씨 하는 게 진짜 찬물 샤워. 오메가3 많이 먹는 거는 저도 약간 실험 중이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먹어야 되는지 저도 사실 감이 없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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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늘려보다가 또 부작용이 있다 생각되면은 조금 조금 줄여보고 프로틴 팬케이크는 맛없다. 그리스밤스의 루틴 여기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실 건가요? 이왕 시범 모닝 루틴도 하셨으니까 콘텐츠를 위해서 케미컬 루틴 가능하실까요?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왕 시범 모닝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